안녕하세요 온화입니다. 오늘은 짜장밥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면과 면이 남은 양념을 넣어요. 남은 양념을 넣어둘. 무는 양념을 넣어둘. 면이 너무 좋아요. 네, 매운 양념을 넣어둘. 너무 맛있어 찹쌀떡 그거를 먹으러 가고 싶어서 너무 조금만 먹어요 내가 배가고 싶어서 그걸로 먹으러 가득했어요 너무ät참이 나는 마시고 싶어서 먹으러 가고 싶어서 나는 마시고 싶어서 먹으러 가고 싶어서 나는 마시고 싶어서 먹을래 내가 먹고 싶어서 먹으러 가고 싶어서 계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팽이버섯 설탕 너무 맛있더라구요 단무지 쫄깃쫄깃 쫄깃쫄깃 초콜릿 매콤달콤달콤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